그래서 쉬웠어요? 네. 오케이. 오 쉬웠다니 실력이 많이 늘었나 봐요.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나겠다? 세이브. 오. 세이브. 실력이 늘은 거 맞네요. 오케이. 이 친구는? 페이오. 오케이. 페이오. 이 친구는? 메이크. 메이크.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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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H 무슨 소리 낸다? 쉐이크. 혹시 TH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요? 음. TH는 두 가지 소리를 내는데요.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H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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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PH는 무슨 소리 낸지 기억나요? PH는 뭐. 안 배운 거 같아? 어. 그럼 이제 알아도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네요. PH는 F. 그 다음에 CH 기억나요? 혹시? 그렇지. CH는 CH 소리 나죠? CK는 혹시? CK는 크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얘.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SH는 C 소리 나니까 쉐이크. 쉐이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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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케이스. 그렇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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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담아두는 통을 케이스라 그러죠? 케이스. 케이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크. 페이크. 빵을 굽다 라는 뜻이고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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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리가 좋아하는 거고요. 페이스. 베이스. 그렇지. 페이스. 페이크. 페이크. 얘는 페이크고 얘는 1호에서 했는데 뭐였더라? 페이스. 페이스. 이건 페이스였지. 페이스. C가 쓴 소리. K는 항상 크니까 페이크. 페이크. 그 다음? 메이드. 아 메이드. 이렇게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죠. 에이. 메이드. 메이드.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적어둔 거예요? 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적어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만 적어두면 되겠는데 비밀번호를 아니까. 오케이. 아이디 제대로 적어놨나 보자.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아 적어달라고? 네. 오케이. 그리고 비밀번호하고 엄마 전화번호. 어떤 액에 맞추고 있네요?